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초곱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흙이 사는 방법, 과연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흙이 사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수는 넘어가서요. 여기 먹여치기 해도 자충이나 단수를 못 치죠. 이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끊는 수는 이것도 안되죠? 이렇게 따는 순간에 흙이 사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흙이 사는 수는 바로 이렇게 끊자고 하고요. 백이 여기서 있는 수는 통째로 끊어가지고 백이 잡히게 됩니다. 단수쳐도 이음은 그만이죠. 그래서 흙이 일로 났을 때 백이 이쪽으로 잡으면 단수를 치면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두는 수는 이렇게 끊어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는 수는 흙 일로 두는 수가 흙이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살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51